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성남 보은철학원장 역설가 보은도사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금전운, 사흡운, 문서운, 애정운, 그리고 건강운 등이 꼬이고 막히고 안풀려서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서 재물운을 좋게 해주는 풍수 대박 아이템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배우자는 없어도 이것은 반드시 챙겨야 한다 막힌 눈을 열어주고 잠자는 재물운을 깨워주는 이것 과연 이 물건은 무엇일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누구나 집에 본인의 명의로 한두 개씩 서랍 속에 넣어두고 안 쓰는 물건이 있을 텐데요 그 중에 하나가 도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요즘 도장 대신에 사인을 사용하기 때문에 옛날처럼 도장을 그리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계약을 할 때는 여전히 중요하게 사용이 되는 이 도장 오늘은 재물운을 상승시켜서 부자가 되고 싶은 분들이 필요한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벼락부자가 되어 남부럽지 않게 폼나고 멋지게 살고 싶은 마음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은 누구에게나 그리 쉽게 벼락부자를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기회와 개운의 계기가 되어서 꼭 재물운이 상승이 되는 기회를 잡기 바랍니다 남에게 피해 안 주고 매일같이 성실하게 사는데 좋은 일은 하나도 없고 갈수록 힘들고 버거우니 늘어나는 것은 긴 한숨과 빛만 늘어나고 있는 분이시라면 동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재물운을 상승시켜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보은도사의 수제 도장입니다 이 수제 영리인장에 관한 영상은 부자들이 말하지 않는 재물 풍수 인테리어 집에 두면 대박나는 물건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영상에서 올려드렸습니다 아직 보지 못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 올려드릴 터이니 먼저 보고 오시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이것을 사용할 때마다 금전운과 재물운, 문서운을 좋게 만들고 일이 잘 풀리도록 도와주는 영리인장인데요 영리란 말 그대로 좋은 운은 더욱 좋게 흉한 운도 길화하고 좋은 운으로 바꿔준다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옆면에 하나, 둘, 세 개의 부적이 새겨지는데요 이 부적 중에서 제일 위에 부분의 부적은 소원성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적입니다 운이 깡막혀서 풀리지 않을 때에 일이 술술 잘 풀리고 소원성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적입니다 이 가운데 있는 부적은 초재부라고 하는 재물 부적인데요 금전운을 부르는 부적으로 사업이나 장사가 부진하여 잘 안되고 재상상 손해를 보고 있을 때 혹은 열심히 돈을 벌어도 돈이 모이지 않고 술술 빠져나갈 때 재물이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적입니다 마지막 제일 하단의 이 부적은 일신상에 좋지 못한 일들이 발생하거나 집안의 우한이나 질병 개변이 자주 발생하며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미리 그 애군을 물리쳐주거나 행액을 막아주는 부적입니다 두 번째 도장은 이 도장도 건강이 매우 좋지 않는 분들이나 금전운 발복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제작해 드리는 또 다른 영리인장입니다 이 제일 위에 있는 부적은 구령부라고 해서 질병이나 사고로부터 몸을 보호해주고 건강을 잘 유지해서 장수하게 만드는 부적이고요 이 가운데 부적은 초재부라고 해서 금전운을 좋게 하는 부적이고요 마지막 제일 하단의 부적은 금전운, 벼락대박을 막고 싶은 분들이 사용하는 부적으로 손재수나 관재수를 막는데도 탁월한 효과가 있는 부적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하는 일마다 손재수가 있고 또 돈을 벌어도 저축이 되지 않고 돈 쓸 곳이 지속적으로 생겨서 지출이 많은 경우에 이 도장을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기하리만큼 금전운이 안정이 되면서 재물이 모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이 도장을 이용하여 건물을 사고 팔고 해서 알토랑 같은 건물을 8개나 사신 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안 보신 분들은 지난 영상을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이 부적 외에도 본인의 운의 흐름에 잘 맞는 부적 3개가 사용자의 사주 팔자에 맞도록 맞춤 부적으로 제작이 가능합니다 옛말에 마누라는 빌려주어도 도장은 빌려주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흠이 누가 또 마누라를 남에게 빌려준다고 그래요 이런 말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암튼 누가 마누라를 빌려주겠습니까 이 도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이지요 이 도장을 잘못 찍어가지고 평생 모은 돈을 한 방에 사기당하고 날려버린 분들 그래서 거지가 된 분들 있습니다 또 뒷동산에 오를 때는 오빠 동생 하다가 한 번 자빠뜨려서 합하고 난 후에 자기 여봉 이렇게 하면서 좋다고 쌩 난리를 치고 브루스를 치다가 계속 잘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자식들 둘 낳고 성격이 안 맞는다나 어쩐다나 철천지, 왼수라는 등 다 한 장에 도장 찍어버리겠다라고 끝장 낸다라고 그런 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 이혼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죠 제발 이 도장을 이혼서류에 이혼하는 용도로는 사용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혼서류에 이걸 찍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기는 어떻게 돼요 도로 남이 되겠지요 어차피 부부지간은 처음부터 남이었다고요 누가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분은 너무 잘난 분이야 이 도장은 이렇게 이혼서류에 찍어서는 안 되고요 오히려 배우자와 인연이 없는 사람이 좋은 인연을 위해서 소장하는 데 효과가 더 큽니다 인장은 사람의 뼈와 같으니 내게 맞지 않는 도장을 사용을 하게 되면 자멸이 되고 실패하게 되지만 사주팔자와 선천훈인 이름에 잘 맞도록 새겨진 도장은 더 이상 불행은 오지 않게 만들고 건강과 하시는 사업이 날로날로 발전하고 크게 성공을 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부적 효과는 본인이 믿는 마음이 한몫을 한다는 거 알고 계시지요 의심이 많고 믿음을 갖지 못한 분들은 아무리 좋은 풍수 아이템을 소개해도 그것을 취하지 못할 터이니 내 것으로 만들지는 못할 것입니다 육신이 병든 환자에게는 반드시 명의와 명약이 필요합니다 환자가 빨리 낫겠다고 이 약 저 약을 구해서 한 주먹씩 먹는다고 병이 금방 낫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병을 더 키우게 될 것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병원에서 진단을 먼저 받아보시고 내 상황에 가장 잘 맞는 처방을 받아서 약을 먹어야 병을 물리치고 건강한 삶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쓰면 양약이 되고 잘못 쓰면 독약이 될 것입니다 예로부터 인장은 지급의 주민등록증과 같아서 죽어서 가지고 가는 것은 이 인장뿐이었습니다 살아생전에 애군과 불행을 막아주고 건강과 재산을 지켜주는 것이 바로 이 인장뿐이었다고요 그래서 잘 새겨진 인장은 금전운과 건강운, 재물운, 명예 등 행운이 유도되어 출세하고 부기를 누리도록 만들어주기도 하죠 이 영리인장은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적지 않은 공력이 들어갑니다 소장 후 효과를 가져다 준다면 누구에게는 매우 기중한 물건이 될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정말 꼭 필요하신 분들만 저와 인연이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보은도사는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윤택해지고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wildı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